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나의 오전시 화학 여러분들과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만 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4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좀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델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 매스매드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자. 세 가지 추세가 있고요. 오늘 끝난 상황은 자산시장의 붕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확한 팩트체크를 잘 하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이 아저씨가 파월 연중이사인데 얼마 전에 또 금리 인하 얘기하더니 또 지금은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말장난을 잘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데 속지 마시고요. 중동 긴장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인하할 이유 없다? 웃기는 얘기죠. 뭔가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극채금리 상승의 하락 마감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전체 자산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캐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것은 지금 재고 있습니다. 언제나 터지나 저제나 터지나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연주는. 네. 이번에 이거를 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 그래서 버피지수 버블지표 174.7. 지금 고점 2021년 말의 고점과 재작년의 말의 조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죠. 정확한 증시에 대한 흐름입니다. 하락 그 다음에 반등. 이제 이것만 남은 거죠. 이거 하락 킬러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2월 3월 지금 1월 달은 조금 그래요. 이게 과연 갈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160으로 진입하는지 여부. 이제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달. 이 상황을 잘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표 상당히 신뢰를 하죠. 저는. 그래서 고점 대비 반. 200에서 100까지 가는 지금 여정에 있고요. 아직도 한 70%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고점 대비 반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시 버블 그러면. 자. 니프티 피프티. 다크한 버블.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 금융위기. 그 다음에 이번에 올 버블 붕괴.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잘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지표만 보니까 반등할 때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 지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욕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시계츠만 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고점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저점. 숏, 롱. 숏, 롱. 지금 무엇이죠. 숏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판단하시면 되겠고. 롱은 주식을 하면 되고요. 숏은 인버스라든가 그런 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 단기 지표. 아주 훌륭한 거죠. 네. 이만큼 훌륭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이제 슬슬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죠. S&P 500. 주가 강세 꺾이죠. 그 다음에 주가폭도 꺾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트콜 옵션. 콜 옵션이 이제 상승하고. 아. 푸드 옵션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조만간 얘도 똑같이. 셧, 롱. 셧, 롱. 반대입니다. 여기가 롱이고요. 여기가 셧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변동성도 지금 뭔가 껄떡대고 있는 상황. 꿈칠음칠하고 있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지표는 이걸 참고를 잘 하시면 돼요. 뭘 해야 되겠다. 잘 모르겠으면 이걸로 한다. 근데도 와서 이걸 해야 돼요. 다 가르쳐주는데도.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채권 상황 보시면 많이 하락했죠. 30년 만기 같은 경우는 1.5%면 주식시장에서 3% 넘게 폭락을 한 걸 말합니다. 자, 10년물도 지금 얼마예요? 0.64. 1% 넘게 폭락. 네. 그래서 아직까지 유동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안 빠져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디서부터 먼저 빠진다? 채권부터 빠진다. 여기만 그러냐? 네.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요. 자, 코주부 맛집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코인이죠. 네. 유동성 확대와 축소 살짝 반등. 자, 코스피 빨간 선차트, 나스닥 파란 선차트. 네. 코스피가 먼저 빠지고 있죠. 이런 상황들. 그래서 앞으로는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 모든 영역에서 다 폭락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 바 조심하시고요. 중수형주 어떻습니까? 네. 1% 넘게 빠졌고요. 지금은 하락 기조에 있고. 자, KB, WB. 자, 은행주죠. 마지막 파이널 남았습니다. 은행 위기 곧 올 것 같고요. KRE 덩아리 빠졌죠.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얼만큼? 네. 금융 위기만큼 빠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 중심에는 뭐가 있다? CMBS. 네. 상업용 부동산이죠. 얘는 2018년경 주가까지도 박살을 내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이게 아마 조만간 트리거로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행렬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료가 나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대응주인데 대응지도 혼조세죠. 보시면 애플 1.2% 마이크로소프트 0.4% 요건 애플은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살짝 보합. 구글 마찬가지 보합. 암우전 0.94% 엔비디아 살짝 맛이 갔죠. 네. 지금은 계속해서 이쪽 AI 쪽에 거품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어마무시할 겁니다. 폭락할 때 잘 보시고 테리슬라 0.47% 메타 1.8% 드디어 이제 이쪽 7공주 애들이 껄떡땜이 이제 멈추기 시작했죠. 잘 보시고요. 자 애플은 오늘 갭으로 떨어졌고 어때요? 1.1% 넘게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애플은 지금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반등 지금 폭락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자산시장 특히 증시는 어마무시한 버블 붕괴가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뭐냐. 일봉을 보시면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올 준비가 확실히 돼 있다.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리츠 곧 엄청난 폭락이 예고돼 있는 바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LQD 못 가고 있죠. 네. 이게 그레이드 등급의 본드인데 이거 마지막 파이널 한 번 남았습니다. 채권을 잘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오고 있죠. 네. 확실하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하엘드, 중앙크, 본드 마찬가지 못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채권 쪽에 이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다. 모든 자산시장 붕괴는 뭐로부터? 채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원달러 환율 1338원. 달러가 솟은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지정학적 영향도 있습니다. 네. 1360원 돌파하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박살날 준비가 돼 있다. 달러 인덱스 솟아 오르고 있죠. 0.6% 올랐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전쟁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재정위기 잘 보시고. 유가는 워낙이 미국 애들이 석유를 많이 풀다 보니까 유가가 반동을 못하고 있는데 모르죠. 세게 나오면 지정학적 중동 이슈. 그래서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국채 10년물이죠. 2.73% 살벌하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비정상적인 상황. 왜 국채를 사들어갔을까? 그런데 다시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서 다시 팔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이제 올라오는 상황. 4% 넘었죠. 잘 보시고요. 그래서 3개월물 정책금리 2년물 크게 오르지 못하고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 있고요. 단기물 위주로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 20년물 올라가죠. 장기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다. 30년물 마찬가지.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간 좀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 바 진짜 조심하시고 이어 10년과 2년의 10년과 정책금리. 자 뭐예요? 네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죠. 요거 돌파. 근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근데 10년과 2년은 거의 정상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화이팅. 자 그 다음에 30년과 5년물은 어때요?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고 본격적인 상승이 되면 뭐라고요? 주식시장 폭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폭락을 했고 올라오면서 폭락을 했죠. 그런데 얘가 이제 정상화된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죠. 그런데 본격적인 폭등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꼬꾸라지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럼 지금도 이제 거기에 와 있다. 그래서 S&P500이 못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자 월봉에서 얘가 뭐예요? 50을 넘었죠. 조만간 여기 얼마냐? 이 상황을 향해서 가는 준비에 있다. 10년과 2년도 마찬가지. 이제 조만간 정상화될 거고요. 그러면 정상화되면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좀 잘 보시고. 정책금리와 이거는 정책금리를 내려야지만 이게 더 빨리 갈 건데 그럼 우리는 지금 상황은 장기가 금리가 올라서 지금 이게 올라오는 상황이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단기는요? 내리려면 연준이 내려야 되는데 아까 연준 인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직 별로 생각 없는데 지금 이러고 있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연준이 기다리는 대로 지금 완전히 빠그러짐이 직전에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여러분은 잘 참고하시고요. 하이엘드 정크본도 짝꿍댕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러셀이 참 많이 빠졌죠. 1% 넘게.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이 큰 박스권 어마무지하죠. 2020년 8월 고점. 그 다음에 2022년 6월 저점에서 이 큰 박스권. 대단합니다. 아무튼 중소형주 못 가는 거. 그래서 결국엔 이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여기를 이번에는 붕괴시킬 것 같아요. 160달러 이거 잘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은 아마 사상 초유의 엄청난 급락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바. 잘 보시고. 빅스도 지금 VXN 변동성 지수도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죠. 빅스 볼까요? 빅스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V, 빅스. 자,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스퀴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스퀴즈도 어떻죠? 자, 여기 고점이 160인데 12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점이 있은 이후에 두 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 1월 12일, 한 달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2월 달쯤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 두 달 정도 딱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폭락이 나왔죠. 이게 미리 선행해서 보여주는 지표가 무슨 지표다? 스퀴즈표다. 스퀴즈표. 그러면 2월 달쯤에 뭔가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락한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이걸 생각해?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추세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하락, 반등, 폭락.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안 내려가요. 와가지고 계속 와서 이상한 소리하면서 껄떡대는 애들 많은데 그러지 말고. 자, 큐큐큐. 네. 거의 똔또이죠. 그래서 고점을 못 넘는 상황이 생겼죠. 얼마? 12월 28일 고점을 못 넘는 상황. 그런데 이 추세대에 여기 걸리는 상황이고요. 일단 실제 나스닥 지수 보시면 단기 쌍봉 형태고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주봉을 보시면 여기가 고점, 저점, 되돌림 78%. 못 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힘들어 한다는 얘기고. 다이버전스 이후에 이제 급락만 남은 거예요. 잘 보시고 그러면 앞으로 이 흐름은 이 다크한 버블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반도체 지수가 있다. 반도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고점? 12월, 작년 12월 말에 고점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반도체 지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보시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똑같아요. 다크한 버블, 데자뷰. 이 거품을 만들었던, 지금은 현재는 AI,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거품을 만들고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내려갈 걸로 보이고 S&P500 쌍봉이죠. 그다음에 다우 마찬가지 쌍봉. 그래서 본격적인 조정으로 하락으로 들어갈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잘 보셔야 돼요. 채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채권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주식시장이야 워낙이 널뛰기가 심한데 만약에 채권이 방향을 잡게 되면 채권 학살과 동시에 자산시장이 붕괴가 일어난다. 철저히 대비하시고 주식시장은 단기와 장기 지표를 잘 보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뭐에 따라서?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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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